자막란은? 어휴.. 푸짐하게 잘 왔네 캬 그럼 맛좀 볼까요 여러분들 으흠 콜라는 냉장고에 양이 많네요 으흠 다리야? 다리가 잘렸냐고 짜네 성전하는 무슨 정신나간 놈이네 아 이거 교촌입니다 교촌 상당히 맛있네요 세로가 나는 성전하는게 너무 놀랍다 음~~ 아 세로라고 캐나다 캔이 있는데 되게 잘한 캔이거든요 캐나다 캔인데 상당히 잘한 친구인데 그 친구 플레이가 인성질 플레이예요 인성질 플레이 사람 막 열받게 하는 플레이 사람 진짜 열받게 하는 플레이로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성전을 했대 사람 진짜 방송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농락 되게 좋아요 아 이번에 아예 하고 온 거예요?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세로가 아 렉메에서요 세로가 근데 갑자기 게임하다가 나를 보더니 게임하다가 게임하던 거 멈추고 나랑 같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막 하면서 픽처 하면서 딱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 게임하는 거 멈추니까 게임하다가 멈추더니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픽처하면서 이렇게 어 깜짝 놀랐어 걔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게 놀랬어요 막 뛰어오더니 막 갑자기 그러더라고 어 깜짝 놀랐어 걔가 나 아는지도 몰랐어 야 그렇다고 나는 뭐 안 합니다 난 안 해 아이 무슨 대기업이니까 호스팅 빨리 호스팅 빨리 네 길티가 길티랑 저랑 친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그렇게 인사하고 막 그러는 거라 음 아이 세로는 다른 친구입니다 캐나다 캔인데 되게 잘해요 음 되게 잘해 키보드로 하고요 되게 잘해요 어 이거 맛있는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흠 으음 으음 흠 흠 흠 흠 흠 흠 샤로가 근데 얼굴이 약간 중성적으로 생겼었어 음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미국에 샀어요 너 착한 녀석이었구나 흑흑 아이고 디아저것다님 메인백원 감사합니다 아 저 알지 않습니까 저 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겸손 그 자체의 그런 어떤 타스티몰스의 모범이 된 아주 그런 훌륭한 맛있네 음 아 이거 대충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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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술은 엄마의 음료다 이 말이야 드백님은 술 안 먹었으니까 안 취하고 나만 취했죠 뭐 언제? 나만 취했지 드백님 완전 멀쩡하고 언제 얘기한거야? 그럼 안되는건데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야 빨리 시켜 다 먹었어 이제 철병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면제되고 예 쌍요관적 있죠? 깜짝 놀랬죠? 그 사람의 정면에 있으면 안돼 그 사람의 정면에 있으면 안돼 정면에 있는 사람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정면에 있으면 안됩니다 시야에 꽂히는 순간 그냥 갉으면 대상이거든요 시야에 꽂히는 순간 그냥 갉으면 대상이거든요 술 먹고선 욕할수도 있지 뭐 응? 술 먹고선 욕할수도 있지 장난처럼 한거에요 막 진심으로 어? 막 설마 정질림이 진심으로 어이 샌드백님 하 나 이런 XX같은 이런 아니죠 예 막 평소 갈구듯이 갈구는데 거기서 욕이 첨가된거야 어 평소 갈구듯이 샌드백님은 뭐 코가 강남코니까 막 이러다가 그냥 욕이 첨가된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샌드백님은 키가 워낙 작으셔서 이렇게 막 언어를 순화하잖아요 언어를 순화하는데 술을 드시면 샌드백이 워낙 존마하셔가지고 막 왜 이런식으로 응 이걸 했다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응 예를 들어서야 응 이렇게 했다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런식으로 이제 화법이 바뀐다는거지 응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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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 나오 아니야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 없었어야 응 없었다 내가 내가 무슨 욕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응 내가 욕할 때가 어디죠 응 응 아 이상하기는 내가 어디가 이상해 아 이 쥐꼬랑지 뭐냐 이거 밥먹는데 자꾸 거슬리네 쥐꼬랑지 뭐야 아니 왜 내려온거야 이거 쥐꼬랑지 아니 근데 술 마시면 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그게 더 이상의 왜 그랬는지 왜 몰라 본인이 술 먹을 때 그렇게 하면서 어? 한두번이야 한두번이야 왜 몰라 그거를 잘 알면서 그냥 술 드시면 그냥 약간 악마가 되시는데 음 그래도 재밌게 재밌게 순화해서 그냥 막 친구들끼리 흔히 할 수 있는 재밌는 욕 있잖아요 음 재밌게 고런식으로 이제 하는거지 막 진심으로 막 술먹어서 욕하고 막 그런건 아닙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먹을까 맛있네요 뭐 이렇게 맛있지? 시안의 마을님이 사준 치킨도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기다 맛있어 되게 맛있어 되게 고기다 고기다 소음 아이고 우리 느티 사장님 또 이렇게 민원의 그런 맘부시한 토네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자요? 감자 안 시켰는데? 아이고 그냥 콤보가 아니라 또 뭐야 또 뭐 또 뭔지 짜볼까 내 미담 얘기 안 했어? NS상수가 내 미담 얘기 안 했어? 어? 내 미담은 다 뺐어? 내 미담은 다 뺐어 아 얘기 했어? 역시 역시 강력한거 뭐 아니 그거 말고 에보에서 에보에서 얘기 안 했어? 아 머리 묶은게 젊어 보일라고 하는게 아니라 존나 더워요 더워요 어? 더워 이거 머리 길면 덥습니다 이거 머리 나도 묶기싫어 더워 어 그러나 이미지가 어 이미지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거죠 나도 자르고싶어 자르고싶어 나도 아 진짜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어요 시안에 말고 길러보셨어요? 음 음 드백스는 짧은게 더 멋있는데 뭐든 안 멋있겠어 뭐든 뭐든 안 멋있겠어 아 머리 감는데 몇분 그건 안 셌는데 흠흠 일단 머리 말릴 때가 진짜 짜증나요 감을 때도 짜증나는데 말릴 때가 진짜 짜증나 음 어 허리까지요? 홀 밴드하셨구나 와 아 말리는게 진짜 오래 걸려 진짜 손도 많이 가고 밥 먹을 때 이런거 머리 이렇게 걸려나오면 짜증나고 이거 봐 머리 제대로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들도 단 막 쇼커트나 단발로 한번 자르잖아 여자들도 쇼커트나 단발로 자르잖아 못길러 편하거든 못길러요 편한것도 있고 다시 기르자니 막막하고 못길러 대부분이 여자친구 머리 말려면 생... 앗! 기만자! 기만자! 이거 은근 자기절학 아닙니까 여자친구 머리 말려주고 자기절학 아니야 기만자! 여자리 如此 그렇지만 우리 시안의 마을님이니까 응응응응응응응 시안의 마을님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거지 다른 사람이서만 바로 결혼! 그냥 어? 자꾸! 아이 그럼요! 결혼! 아이 그럼요! 결혼하실 때 제가 축가라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결혼은 국산에서, 아니 한국에서 하실거죠? 결혼하실 때 저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 축가라든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대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에보 때 나의 미담을 안 말했다고? 엔젤 상수가? 내가 말이지 또 이거 얘기하겠구만 내 입으로. 응? 내 입으로 얘기하겠어. 나의 미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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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 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또 뭐 뭐 뭐라고 한 거야 이거. 아니 이거. 어? 이거 낙분 인간이야 이거. 어? 드벡이 근데 머리 저렇게 묶은 거. 좀 어려 보일라고 그러신 건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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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어려 보일라고 한 게 아니라 저게 쌩풍가구. 마을 결혼식은 드벡이 한 끼 유튜브가 되었다고 한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정말로 축하하는 뜻에서 무슨 한 끼 유튜브입니까? 정말로 축하하는 뜻에서. 우리 시청자들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 씨안의 마을님이 결혼하면은 다 같이 가고 싶잖아. 근데. 사정상 못 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 주자는. 그런 의미지. 무슨. 유튜브 꼴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을 많이. 그렇게 안고 앉아 있어. 셋이. 넉넉히. 둘이. 셋이. 둘이. 풍요네. 아우. 모가지 뼘 남았네. 그만 먹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